2차 휴게장 4차 휴게장 4차 휴게장 2차 휴게장 야! 좋았다! 언니... 쯔유 언니... 안 잊지마! 안 잊지마! 아... 야! 저거 왔다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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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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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나오는데. 어머니야. 어머니야, 왜 눈물 나와? 왜 눈물 나오지? 왜 그래, 왜 그래? 왜 그래? 턱이 깨졌어. 어머, 나 왜 눈물이 나오지? 잘 지냈지? 잘 지냈지? 잘 지냈지? 안녕하세요. 안녕, 얘기 들었어. 황동. 같이 일을 안 해 봐가지고. 내가. 너무, 소영아. 아니, 소영이는 이제 가끔 보니까. 너를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잘 지냈어? 응. 언니들이 울지 않았어. 뭐야, 또 저렇게. 언니, 내가 요리 솜씨가 많이 들어갖고. 맛있는 거 많이 왔어. 야, 진짜 바리바리다. 언니, 저거는 혜은이 언니는 애기 입맛인데. 난 네가 해 주는 거 뭐든지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다. 아니, 근데 왜 나 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데서 안 살고. 나는 왜 바닷가 있는 데서 안 살았지? 그래, 나 네가 온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. 저 안에 들어가서 보면. 그래. 그래.